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김치영 의사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2억 2천 2백만 원에서 2억 4천 7백만 원 예상되네요. 소형주택이 대세에 있긴 대세인가 봅니다. 두 가지 모두 오피스텔인데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이 바로 장안동이에요. 장안평역 근처인 것 같은데 오피스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장안평역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대출에 좀 용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은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금리 시대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장안동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있죠.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쪽에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꾸준히 차이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이쪽 장안동 하면 장안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유통단지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계획도 꾸준히 이어져 있고요. 위치는 장안평역에서 가까이의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일단 임차 수요가 넉넉히 있는 곳입니다. 또 주변에 복층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복층 오피스텔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또 장안평역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왕십리역도 환승역이죠. 청량역이라든지 또 신설동역 다 환승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곳에 위치한 그런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또 삶의 질이 좋습니다. 주변에 자연 인프라가 있죠. 답십리 공원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물재생센터도 크게 널찍하게 공원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하는 데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쪽 지역으로 아파트가 계속 쭉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피스텔이 지금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복층이 요즘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복층도 이곳 복층은 1.4m 약 140cm로서 다른 복층은 보통 100cm에서 120cm, 130cm 이 정도인데 훨씬 방 한 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1.5룸 복층 오피스텔인데 위에 층까지 하면 방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늘 1.5룸 오피스텔 복층형으로 소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5호선 오피스텔 라인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 이동도 편리하고 또 녹지까지 잘 갖춰져 있는 주거 환경의 만족도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자동차 매매 시장이라던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호재 만나볼게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 주변에 오피스텔도 있기에 있지만 이렇게 복층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희소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요즘은 월세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복층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방 하나를 더 소유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도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익도 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는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홍색역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쪽으로 쭉 개발 계획이 지구단위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내정이 되어 있고 또 우선 이쪽으로 보면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지금 물재생센터가 크게 들어옵니다. 지하에 앞으로 재생센터가 들어오고 장안평 일대가 자동차 최대 산업지로 알려져 있죠. 중고매매센터라든지 정비구역 아니면 부품거리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쪽이 철도부지나 군사 차량기지까지 다 편입이 돼서 이렇게 널찍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나 동부간선도로 빠르게 강남이나 어디든지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부품단지가 이렇게 크게 건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물재생센터, 그 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들어간답니다. 지하에 물재생센터를 하면서 위에는 이렇게 널찍하게 중단청과 견주어서 합쳐서 한 여의도의 10배 정도의 수변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앞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장안평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이제 지하화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상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보면은 지하로 보통 이제 지하 40m, 60m로도 또 차선이 들어가고 또 이제 위에 또 20m에서 25m로 또 지하 차선이 두 차선이 들어가고 밑에는 이렇게 교통도 아주 원활하면서 강남은 10분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에서 몇 분 거리냐. 그게 척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강남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계신 분들도 임차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변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요. 위에는 이렇게 물은 흐르면서 위에 공원화가 돼서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넓이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하도 창동에서 여기 성동 3성까지 지하로 연결되면서 도로가 바로 강남으로 직결화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통 따라 대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하도로 중랑천 지하도로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GTX 청량리역으로 GTX B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B노선과 C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여기 면목선이 연결이 돼서 청량리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GTX도 더블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교통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어디든지 쉽게 10분, 20분 이동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이렇게 덕정에서 수원까지도 또 이렇게 노선이 또 한 노선이 생기고요. 그래서 A, B, C, D, GTX를 다 어디든지 환승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 먼저 갖춰야 될 게 주변에 임차인이 맞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나 이런 곳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는 곳입니다. 청량리역 일대 굉장히 개발 많이 하죠. 게다가 또 이제 장안평역 쪽으로 계속 또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임차 수요 넉넉하고 이 수익형 할 때는 항상 임차 수요가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 수요 넉넉하고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호재들 점검하고 왔습니다. 1등 교통호재로 불리우는 GTX의 수의 지역이었고요. 게다가 물재생센터가 지하화되면 여의도의 10배 크기의 공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면요. 저희가 만나보는 복층형 오피스텔의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오피스텔은 자금 활용이 주택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60, 70%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어떤 투자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안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지역입니다. 강남으로 이 크기에 보통 이제 7평에서 위에 밑에 방 하나 있고 위에 복층이니까 방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방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 이제 2억 2천에서 현재 시세가 2억 4천 7백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 지역이고요. 우선 임대 금액이 전세 활용 시에는 1억 9천에서 2억 천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실 투자 금액은 3천 2백만 원에서 3천 7백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 천만에서 85만 원, 95만 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완공돼요? 그러시는데 올 9월입니다. 한 5개월만 기다리시면 바로 85만 원, 95만 원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이 조금 넉넉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1억 5천에서 1억 7천 2백을 활용을 하신다면 우선 적은 금액으로 5천 7백만 원에서 6천 5백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 제하고도 월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똘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똘똘한 오피스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투자 금액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투자할 때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볼게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이나 다른 조금 인기 지역보다는 금액이 2억 대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3, 4억, 5억까지 이 사이즈일 경우에 그만큼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나는 좀 투자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 이제 장안평역 역세권 위치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장안평역에 그만큼 앞으로 자동차 부품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면서 그 임차인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선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1, 2인 가구가 임차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아파트 단지 좋죠. 쾌적하고 좋은데 우리 시각에, 저희 나이 시각에는 아파트를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주로 집에서 크게 식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깔끔하고 오피스텔, 호텔 같이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특히 복층형 오피스텔을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유로운 공간 수납이 좀 넉넉하잖아요. 1.5룸 복층 오피스텔이라면 방을 두 개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쪽의 개발이 또 수변공원 개발이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널찍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앞으로 접근이 강남 접근이 10분대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개발 계획이라든지 임차 수요가 넉넉한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